백석예술대학교가 성탄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 이웃들을 위한 케이크를 제작했습니다. 학교는 21일 교내 자유동에서 외식산업학부 재과제빵 전공 학생들이 손수 제작한 케이크 150여 개를 지역사회복지관인 사랑의 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2020년 처음 시작된 케이크 나눔은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4년째 소외 이웃들에게 케이크를 전달하기 위해 학교와 교수, 학생들이 한 마음을 모아 진행해 왔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케이크를 제작한 재학생들과 백석예대 윤미란 총장, 외식산업학부 신태화 학부장, 사랑의 복지관 남동호 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